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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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진실이면 사실이고 사실이면 뭐예요? 진실이다 그래서 진실과 사실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알고 보면 이 진실과 사실 차이는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지만 진실로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진실로는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배운 대로 뉴스타트에 대하여 배운 대로 한다면 사실상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외부적 여건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으나 무엇은 변하지 않았다? 내면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뉴스타트를 잘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는 물론 있거니봐 내면적으로도 확실하게 뭐예요? 그 변화가 일어났다. 내 뜻 생각에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변화를 뭐예요? 변화를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이 그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변화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변화를 받으면 얼음, 지위가 물이 된 게 아니에요. 얼음이 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온도가, 에너지가 주어져야만 되지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얼음이 어, 나 물 대고 싶어 그래서 될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힘, 에너지가 있어야 변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변화를 뭐예요? 받으라. 아,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 뉴스타트가 즉, 에너지를 받아서 내 유전자의 진짜 변화를 받는 그런 뉴스타트가 진실의 뉴스타트다. 내면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냥 외부적으로 뭐예요? 현미밥 잘 먹고 채식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사실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차원까지 가야 돼? 진실의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제 소풍을 가요. 비룡포포를 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소풍을 갔다 와요. 아, 비룡포포 참 좋더라. 그런데 설악산을 딱 입구로부터 딱 들어서서 비룡포포 가는 길에 맨 처음 다리를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 다리에서 보는 설악산 전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라고 안 하면 안 보더라고요. 그게 저는 참 와, 정말 멋있다. 그때 그 힘을 받아서 그 진선미, 그 아름다움의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막 켜지기 위하여 사실 소풍을 가는데 비룡포포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걸 가서 어떻게 했다? 사진 찍었다.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진은 그거 뭐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진은 안 찍었어도 내가 비룡폭포를 딱 올라가는 그 길, 그 계곡의 길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바위 철벽하고 거기에 보면 깡바위인데 거기에 뿌리를 박고 나무들이 서 있고 말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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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이런 그런 인상을 깊이 박아서 그래야만 우리가 갔다 와서도 야, 그날 비룡포포 정말 멋있었어. 그런 유전자가 뭐예요? 내가 비룡포포 간 만큼 나중에 그걸 한 달 후에 다시 그 얘기를 해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지게 안 돼. 켜지게 안 켜지게 안 켜지게 안 켜지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는 이 상구라는 외손자에게 참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유전자가 기가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가 막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는 뉴스타트도 몰랐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휘파람을 불자.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상태를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상구 박사 강의인도 안 듣고 그런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미국을 같이 들어갔거든요. 결혼 딱 하고 바로 미국 가서 그 참 힘든 신혼 생활을 미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말이 잘 통하냐 이거 뭐 참 그때 참 여자들이 참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야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병원 일에 그냥 돌아가는 대로 바쁘게 돌아가다가 이제 일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혼자 남아서 어디 전화할 때도 없고 그건 요새처럼 그렇게 국제 전화가 쉽게 되는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벌써 30, 40년 전인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딱 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는 랭거랑 아들 둘이가 자랐어요. 저는 남동생 하러 밖에 없어요. 여자는 위로도 없고 아래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건지를 저는 전혀 몰라요. 여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머니를 보면 여자를 알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남자같은 여자예요. 엄격하고 그렇게 자상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뭐예요? 바로 직선적으로 꾸짖고 매 맞고 그리고 굉장히 여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 이거는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정하면 안 변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니까 정했는데 변해요. 열 받아 안 받아. 저는 여자도 우리 어머니 같다고 생각하고 결혼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저도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 갈 때가 제일 겁나요. 왜? 일단 우리 결정을 했는데 화장실 안에서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여보 하고 부르면 각오해야 돼. 뭔가가 변해. 아니겠죠? 엄마도 안 그래? 그래서 그게 아니 뭐 이렇게 다 결정했는 건데 왜 결정한 게 변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자들은 결정해도 변하는 게 당연하더라고. 그게 뭐 이상하네. 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열받아. 짜증나고 이거 뭐 이런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거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렸어요. 어쩌다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큰일이야. 앞으로 병원 가서 이렇게 우울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 미국 간호사들이 참 다정하고 활발하고 밝고 개활하고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그 분위기가 그러면서 제가 딱 들리 왜 이러냐 왜 어제는 웃고 그러더니 오늘 왜 이러냐 그래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게 뭔데 여자들에게는 말 못할 게 없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 그게 문제가 뭔데 결정을 한 건데 또 자꾸 변한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퀘퀘거리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는 정상이야. 그래서 아 너희들 다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침에 정해도 점심 때 변할 수 있고 점심 때 변해도 저녁 때 또다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여자가 여자가 그런 거구나. 여자하고 같이 커지를 못해 보니까 여자 형제가 있으면 그런 거다.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하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이게 변할 때마다 저는 신경질이 나니까 내가 문제구나. 내가 신경질 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를 내면 또 뭐예요? 또 저 사람은 지금 뭐 아무데도 화소연 할 때도 없고 남편이 신경질 내면 이 수천만리 뭐예요? 이국당에서 화소연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쥐쥐 운다고 그러면 이게 뭐 엉망이야 하하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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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니까 내가 여자를 이해 못 하는 게 문제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신경질이 탁 날라 그럴 때 그 순간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뭐예요? 돌려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휘파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신경질 나면 날라 그러면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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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에 가서 혹은 밖에 나가서 휘 휘 휘 휘 휘 휘 한 10분만 해보세요 싹 지나고 아 그게 이제 저는 그때부터 뉴스타트 할 성질 이었던 것 같아요 해결이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내 자신의 성격이 뭐예요? 점점 밝아지고 점점 적극이 되고 점점 적극적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서현이가 지금 10대 지금 사춘기에 들어가서 조금 약간 쑥이 많아졌어 이거 있잖아요 많아졌는데 쑥 그거 좀 이겨야 돼 그리고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쑥을 어떻게 해야 돼 쑥을 쑥 밀면 쑥이란 건 쑥 들어가 그리고 뉴스타트에 쑥이 많으면 뉴스타트가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여자는 그 여자의 특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특성은 개성이고 남의 특성은 개같은 개같은 성질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내 개성을 보면 그거 뭐예요 개같은 성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개같은 성질로 개같은 성질로 보면 자꾸 열받고 그 상대방의 개같은 성질을 뭐로 여겨줄 줄 알아야 돼 상대방의 상대방의 개성이라고 나에게도 개성이 있듯이 상대방에도 뭐예요 개성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방 중심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진실과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서 살 때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 친구는 담배를 많이 피워요 꼴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아주 조용하게 심각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충고를 했어요 야 담배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던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으니까 담배를 끊도록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입에 물고 하더니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다 꾸며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상부야 너는 이 담배맛 모르지 이 담배맛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친구가 지금 바른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바른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담배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난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진심으로 얘기해 제가 그 말을 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더 이상 끊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진짜로 담배맛이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친구 담배 한참 걸려서 다 피우고 나더니 꽁초를 채뜨리에 이렇게 끄면서 뭐라 그러게 절구를 보면서 야 끊기는 끊어야 된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랬다가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정반대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이중인격이란 말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고기 안 먹으면 못 산다 술 안 먹으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뭐예요 옹초를 끊어서 한 말이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죠 끊기는 끊어야 그럼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쪽은 사실이고 이쪽은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끊기는 꺼내야 된다 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사실이고 꺼내야 된다는 게 진실이에요 무슨 차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에요 무슨 차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사실이고 이쪽은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 글쎄 담배 피우는 구태 악 이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나를 죽이는 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도 우리는 좋아요 술이 내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좋아해요 안해요 저도 한때 술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요새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 그때는 술 맛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미국 가서 좋았던 건 뭐냐면 좋아하는 술이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좋아했던 술이 저는 색깔된 술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맑은 물 같은 술이 있어 그게 러시아산 보드카 감자술 보드카라는 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드라이 진 진하고 보드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술들이 다 센 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못 마시게 그때는 자꾸 술 생각이 나고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어릴 때 3살 4살 5살짜리 한테 술 마시라 그러면 어른들이 술 이렇게 먹여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쓰러져요 술 술 술 이라는 것이 독 그러니까 사실은 독 들어가면 본능 적으로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게 다 변질되는 거야 그게 좋아지는 거야 희한하게 아시겠죠 어른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른 그러면 영어로 adult라고 해요. adult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변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변질이 돼가지고 엉뚱한 인간이 돼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리는 쪽에 나가있어. 그 나는 뭐예요? 그래, 담배 끊는 게 옳아. 그것이 진실에 나아요. 담배 부숴면 문사라.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성공적인 삶, 의미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사실과 진실, 내 속에 있는 사실과 진실을 잘 구분해서 진실 쪽을 계속 선택해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래요. 야, 내가 미국 가서 제일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알아? 그랬더라.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래? 라스베가스 가서 뭐예요? 도박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 담배 연기 속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다. 어딘데 가보면 안다. 그러면 좋은 데로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냐고 하면 여기입니다. 요새 밑에 폭포라는데요. 요새 밑에 폭포 가면 비룡폭포는 상대도 안 되죠. 여기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 이게 미국 요새 밑에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금방 타고 온 관광버스라고 합시다. 요새 밑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헬리콥터 같은 건 절대로 안 띄워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주선을 해서 여러분을 태워서 지금 헬리콥터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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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타타타타타타타 어지럽죠? 멀미 날라고 그러죠? 타타타타타타타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폭포 높이가 1키로 ари 카 économ이세요 ?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975 leaves 거기 가면 우와 그런데 이게 여름에 가면 이 폭포가 이렇게 물이 별로 없어요. 눈이 다 녹아서 올 말, 6월 초, 겨울 동안 쌓아있던 눈이 녹아서 막 이렇게 해서 6월 초, 6월 중순 지나고 나면 물이 점점 줄어서 7월, 8월 되면 물이 거의 없어요. 우와! 저는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가면 막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리고 주위 경치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데리고 가려고. 이게 건강에도 훨씬 좋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차를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와서 이제 딱 보고 우와 감탄의 감탄이죠. 유전자 막 켜지죠.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서요. 라스베가스보다 여기가 뭐예요? 훨씬 좋다고 이 친구도 공감할 거라고 확신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진짜 좋지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이 자식은 폭포도 안 보고 안 좋냐? 그러니까 야 빨리 목적지로 가재. 무슨 목적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야 일곱 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져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사실이지요. 이게 사실이지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폭포다. 그게 뭐가 빠진 거예요? 아름다움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 눈에는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폭포를 볼 때 사실로만 그 폭포가 지닌 그 위대한 아름다움 내 유전자를 팍 켜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뭐가 없다? 볼 눈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볼 눈이 있는 자가 뭐예요? 볼 것이다. 그래서 볼 눈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 뜬 장님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진선미,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보아도 모르겠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뭐예요?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실대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과 그것이 생명이다. 그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러고 끝까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라는 걸 존재하는 줄도 모르면 이 생명현상이 봄되면 다 싹이 도단하고 꽃이 피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이런 게 다 해서 역시 생명이 있어. 이런 걸 깨달아야 우리는 진실을 보고 알고 진실과 함께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뭐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명과 함께, 진선미와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죽는다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그래요. 왜? 잠든 거는 죽은 거 아니잖아. 왜? 곧 어떻게 될 텐데? 곧 깨우면 깰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 이야기를 하는 책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잠들어 온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뭐예요?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꼭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사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죽어서 흙돼 버리면 끝.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만 믿고 죽지 말라. 뭐가 있다? 생명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죽은 개구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계란도 병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낫지 못할 그런 병들이 날 수도 뭐예요? 이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간경화도 나고 육종도 나고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없다고 얘기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존재하는 그 진선 위를 볼 때 우리는 결국 모든 것 속에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면 이거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러운 생각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렇죠? 이게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오늘 현 상태가 이런 상태일지라도 누구가 보는 우리가 진실일까? 내가 나를 보는 나는 사실일 뿐입니다. 아이고, 이래서 내가 무슨 천국에 갈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 교회를 다녔면서 세미나를 해보면 그 할머니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아이고, 박사님은 좋겠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박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히 되니까 박사님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거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왜 못 갑니까? 저야 뭐 볼 게 있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보는 그 사실의 나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오늘의 여러분을,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하는 줄을 어떻게 봐? 하나님의 딸로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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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딸로 본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볼 권리가 있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같으냐고 하면 무슨 얘기와 같으냐고 하면 이게 예화를 제가 좋은 걸 하나 생각을 해내야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 그 사실 내가 어릴 때 납치가 돼가지고 가서 도둑놈 속을 속에서 도둑놈 속을 속에서 조폭이 돼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이 아빠가 조폭이 요구하는 뭐예요? 그 아들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면 그 조폭은 이 뭐예요? 재벌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재벌의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납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 돼 있어? 조폭한테 납치가 돼서 조폭하고 같이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이 다 뭐 닮았어? 조폭 닮아가지고 조폭질만 한다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 조폭이야. 그리고 조폭인 것이 정상이예요? 아니요? 조폭이 정상이야. 주위 다 조폭들이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대재벌이예요. 그런데 조폭한테 네 아빠는 그 재벌이야. 라고 얘기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조폭인데,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누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지구상에 와서. 그 조폭이 누구요? 조폭을 사단이라고 불러. 그 사단에게 몸값을 뭐예요? 자기의 몸을 죽여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죽어주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조폭 새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소. 이게 안 믿기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성경책 위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책 말고는 다 뭐라고 써놨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도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끝에 가면 하나님이 뭐 할 거다? 다 심사해서 네 과거 경력을 전부 조사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서 결정할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아주 맞는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로 하여간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간 뭐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 조폭 새끼가 이 조폭이 결국은 사형될 날이 오는데 이 조폭이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걸 아들 안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조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이 절대로 아버지한테 뭐예요? 가기 싫다. 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는 너는 지금 내가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내 아들이 뭐예요? 되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네가 보는 네 자신을 믿지를 뭐예요? 말고 내가 보는 너가 너의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담배 없으면 못 사라. 그거는 너의 진실이 뭐예요? 그건 네가 보는 너야.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담배를 끊게 해 줄 수 있다. 너는 지금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하고 내 아들로 삼았으니까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담배 끊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언제 받아요? 내가 조폭 새끼가 뭐예요? 이제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 이 재벌 상속자가 되어 뭐예요? 이 구나를 알고 믿어야 담배 끊고 싶은 힘이 생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는 주가 하는 주 속을 보면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오셔가지고 나의 몸과슴 집을 뭐요?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은주야 너는 지금 내 뭐요? 나의 딸이야. 나는 너 밖에 뭐요? 없어. 나는 너를 뭐요? 살릴 것이야. 혹시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뭐요? 지금 내 딸이 돼 있고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를 뭐요? 안는다고 이것이 진실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최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과슬 뭐요?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샀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것으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했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결제를 할 때 뭐를 칩니까? 뭐를 찍어요? 도장을 찍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경상도에서는 최종적인 결제 개장 과장 국장님 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장관님 도장을 뭐한다 그래요? 장관님 도장만 찍히면 이거는 뭐예요? 최종적 결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 경상도에서는 도장 찍는다고도 했지만 도장 친다고 했어요. 도장 친다. 그러면 결제는 뭐예요? 끝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제가 끝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제가 안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끝났으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잘 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싸하지만 결제가 안 끝난 상태 불안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아무리 해봐요. 우리는 될 수가 뭐예요? 없다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제 도장을 뭐예요? 치셨다. 도장 쳤다는 말 도장을 뭐라 불러요? 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 쳤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뭐예요? 듣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금방 들은 게 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몸값을 뭐예요? 다 지불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복음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다 들었어 그런데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다음 뭐예요? 믿어 여러분 중에 무슨 소리가 저런 소리가 있어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저는 믿으셨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믿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치심을 뭐예요? 받을 예정이니? 받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은 도장치심을 결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제를 안 믿겨서 안 믿겨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유예는 이렇게 막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악하게 돼 있어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자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결제를 뭐예요?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결제가 끝난 사람이라니까요 누구까지도 다 결제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결제가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서 몸값을 지불했지만 김정은이는 결제가 안 끝났어요 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진리 이런 진실 나에 대한 진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거 나의 것 겉해요? 안 겉해요? 안 겉해 그러나 생명을 보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어쨌든 나는 만약 나지를 않는다고 처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삽니까? 영생을 산다 그래서 보면 자 결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금이에요 여러분 방금도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잠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깨우셔서 부활시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우리들 이것이 나 이상구의 진실의 이상구고 이것이 하는주의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가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속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음악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보 나 조금 일찍 잘래 음악 좀 줄여줄래? 그러면 줄이긴 줄였는데 그럼 이런 게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런 걸 보면 내가 우리 집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조건적 사랑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구를 보면 이미 뭐예요? 그래서 상구야 너는 서연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어 뭐예요? 있다고 그래서 그 결제 끝났다고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변화를 받고 싶어지는 사람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도 뭐예요?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 정도로 변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충분히 변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건 의심 그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와 조사심판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뭐냐 조사심판의 가르침은 의심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믿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믿게 해야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의심하면 내가 변화를 해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 여러분 찬물이 어떻게 뜨거운 물이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뭐를 받아야 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내가 뜨거운 물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것은 믿어야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에너지로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차디찬 얼음이 녹아가지고 뜨거운 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적인 생각이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나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뭐예요? 영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걱정 하지 마세요 이래야 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열심히 지금 그러면 조마조마해 안 해? 그러다가 몸이 피곤해져요 안 해져요? 절대 그런 가르침은 옳은 가르침처럼 들리지만 그거는 심각한 오류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마음이 없는 의리라고 믿음으로 내가 의도화진다 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부정적인 일만 생기면 나는 뭐라고? 나는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결제는 이미 뭐예요? 끝났다고 나는 간다 이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